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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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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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컨텐츠 찍다가 배고파 죽는다니까 진짜 그래서 염소탕을 시켜놓은 거구나. 아 배고파 죽겠어 나 지금. 그럼 이거 설치는 해놓고 염소탕부터 먹죠 그러면. 그래 뭘 먹고 해야지 지금 배가 고파서 안 돼. 먹고 낚시를 하자고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어우 양 엄청 많은데. 능이 보석까지 넣어줬네.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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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어. 저 어디 불랑. 몰라 뭐 몇 대가 가는 거 같은데 지금. 형 가게에서 불나는 거 아니에요? 뭐? 뭐? 위험하게 왜 내려가려고. 아 나 이런 거 보면 못 참잖아요 진짜로. 아 여기 쓰레기를 누가 많이 버려놓고 가가지고 이거 좀 주실려고요. 아 낚시하는 사람들이. 아 이런 걸 다 버려놨네 진짜. 너 근데 요즘에 방송 많이 나온다고 안 하던 짓을 많이 한다 이제. 너무 포장하는 거 아니야? 아 평소에 하던 거를 그냥 하는 건데. 아 내가 알던 거 아닌 거 같은데. 포장하는 거 아니지? 자 여러분들 자연은 우리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. 아이고야. 아 참. 자연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진짜. 어휴. 아 고생했어. 아 뭘 고생해 당연히.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진짜. 인기계급매. 색깔 좋다. 왜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요? 아 차가 지나다니잖아. 아 그러면 뭐 서울에서. 응. 촬영할 때 불러달라는 거 못 하겠네. 여기는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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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전화했을 때 하고 있다 그랬거든, 친구가. 진짜 맛있다, 부들부들. 갈비 붙은 거 막 넣어줬네, 갈비살. 요거 생각이 절로 나네. 아, 뜨거워. 우와. 우와. 와우. 와우.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? 응 이야 와 와 와 이게 보면 사이사이에 고기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고기도 많고 능이도 좀 많이 들어갔어 소스가 기가 막혀 응 몸에 좋지 음 음 냄새도 안나고 맛있지? 와 와 와 아 우아 음 突쪄 로 음 안짜앉자 iemand 배가 많이 고팠고 봐 좀 불어서 뭐 혓바닥 다 딴다 그러다가 갈비뼈 제가 라면 넣어서 먹으면 그냥 끝내주겠네 가져왔잖아 뭐 하세요 지금 아니 화장실을 하러 왔어 또똥 말이에요? 아니 아니 빨리 사 아니 야 갈 거 안 갈 거 갈 거 안 갈 거 같이 가시죠 그럼 이거 이거 놔두고 가요 그러면? 놔두고 와 지금 누가 훔쳐가 이걸 아 저거 여기 있는 데 가서 화장실 갔다 오자니까 아 쉬운다 아니 근데 저거 놔두고 가도 상관없어요? 아 놔두고 가 화장실이 근처에 없는데 그러면 왜 이걸 왜 찍는 데 지금 안녕하세요 미키란툰 조카 야야야 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잊퐁! 한글자막 by 한효정